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3월 한 남성이 기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갑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가자 남성은 택배입니다. 라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했죠. 그리고 남자는 준비한 흉기로 초등학생 아이를 위협해 결박한 뒤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1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법무업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남성이 아이의 부모와 통화하는 사이 부모와 함께 있던 친척이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자신의 집 인근에서 서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를 하다 지난해 2월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궁필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요. 어린 피해자가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가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급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경제적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가 않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저도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혼도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해자들에 대해서 마냥 또 선처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잡고요.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또 희생시키면 안 되겠죠. 그 실형을 살면서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교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3개월 만에 양가 상견례를 가졌고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물색하면서 큰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했는데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파혼의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저와의 결혼 생활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게 파혼을 통보하기 전 남자친구는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호텔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되자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직장 동료에게 원래 호감이 있었고 빨리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배신당한 이상 파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 이대로 아무 일 없단 듯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결혼 강제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에 이어서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거기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 변호사님 법적으로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사건에서 사연을 올려주신 분과 남자친구는 약혼 관계죠. 명백하게.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결혼하겠다라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상견례를 일단 했으니까요. 상견례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일단 명백하게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양가가 상견례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까지 하고 신혼집을 물색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약혼을 성립했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에 있어서 판례가 정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약혼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의 표시가 있었느냐입니다. 상견례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식장 예약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난 결혼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혼의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커플링이라든가 악세서리를 주고받는 거는 여느 커플들 사이에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아무리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전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약혼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고요. 그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미혼인 성년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반드시 약혼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성관계나 자녀의 유모가 약혼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판단 요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르군요.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임신을 지금 했어요. 이게 지금 알게 됐는데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을 강제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누구에게나 혼인을 누구와 할까 아니면 내가 혼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사연에서 지금 남자친구는 너무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법률적으로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논지에서 최근 판례를 소개를 하자면 애인에게 5년 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각서를 써줬던 예가 있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 상대방이 이 각서를 이행해라라고 해서 약정금 청구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내용의 각서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죠. 5년 내 결혼을 하려고 5년 내 이혼하지 않으면 2억을 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했군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결혼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무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남자친구에게는 일단 민법 제806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지금 상견례 비용이라든가 웨딩 촬영, 예식자 예약금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혼인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이겠죠. 그렇죠. 약혼 해제, 혼인 파기. 그래서 결혼식 준비 비용은 재산상 손해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미리 사놓은 혼수나 신혼집 안에 채우려고 살림살이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부분도 다 금전으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실 걸로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물건이 남고 그 물건 자체가 나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는 사실은 쓸모없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걸 다시 쓸 수도 없고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라서 굉장히 손해이긴 하죠. 위자료 청구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선까지 정해지는데요.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가 재산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그 점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거고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5천만 원 정도 위자료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런 점이 감안해서 짧은 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좀 위자료를 높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군요. 지금 근데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임신 중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경우에 지금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져야 되겠죠? 일단 약혼 관계는 해소된다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남자친구의 아인 이상 남자친구는 아이의 양육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약혼 단계에서 임신을 하신 거지 혼인 중에 임신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법적으로는 혼인 외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한데 이 부분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상대로 인지 청구 해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과거 양육비와 장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청구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세요. 물론 이런 부분은 남자친구가 아이를 나의 아이다, 내가 맞다라고 임의로 인지를 하면 소송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사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임의로 인지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해서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친권자 양육자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인정을 받아서 양육비 청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 만난 직장 동료,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약혼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제3자인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는 두 사람이 약혼 중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결론적으로 약혼을 해제시켰거든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는 남자친구와 더불어서 사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약혼 중임을 알면서도 이 부분은 입증이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안면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웸의 Last Christmas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terrorist 양소영 변호사 양소영 교육 양소영 변호사 mayor 양소영بة 양소영 양ot영